자, 시안아. 우리 이렇게 멋있게 있었으니까 걷는 것도 약간 멋있게 한번 걸어보자, 걸어보자. 이야, 좋아. 시안이 좋아. 오, 멋있어. 여기 지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 난리났어, 지금. 우리 되게 멋있대. 다리 꼬는 것도 되게 멋있다, 그러고. 샵에 놀러오래. 뉴욕 레트로 스타일은 머리가 생명이래. 우리 머리 한번 만지러 갈까? 여기야, 여긴 것 같아, 여기. 안녕하세요. 진짜 오셨네. 인스타 이거 이거. 맞네, 여기 맞다, 여기네. 지금 여기 제 개인 계정에 댓글 닫힌 분이. 사장님. 아, 진짜? 샵에 놀러 왔는데 진짜 근처에 있었네, 옆에서 있었는데. 아, 진짜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여기 처음이라 솔직히 갈 데도 없었거든요. 잘 됐다. 어떤 스타일들이 있어요? 저 삼촌처럼? 짧아서 가볍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 가볍게, 기장이 짧으니까. 아빠 먼저 하는 거 볼래? 아, 오늘 여기 나온다고 이렇게 라이더 옷도 입고. 아빠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바보 샵. 바보 샵? 응. 아빠 바보예요? 아빠 바보예요? 통화도는 대충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은 20대부터 많으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남자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라. 아이고. 드디어 변신에 나선 동국 아빠. 꽤 긴장된 표정인데요. 아, 이 옛날 진짜 옛날 그 영화 배우 같은 그런 스타일이네. 한 올 한 올 세심하게 머리카락을 올리면 영화 배우 느낌 훨씬 나는데요. 시안아 어때? 멋져. 멋져? 시안이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 알았어요? 자. 자,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그 저기 스타일. 저쪽, 저런 스타일? 응. 이거, 이거 발라서 좀 해도 돼요? 네, 예. 시안아. 이거, 이거요? 우와. 진짜 이거 무슨 젤리 같다. 그냥 바로, 바로 발라도 되지, 얘는. 네. 네. 이거 좀 잘 어울리는데? 너 눈도 깎고 있어. 너 자꾸 하고 있으면 아빠가 떨려서 못 하겠잖아. 눈도 깎고 있어 봐. 눈은 깎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짠 하고 나타나네, 짠 하고. 됐어, 됐어, 됐어요? 아니요. 됐어요?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어, 거울 봐봐. 됐어요? 어, 거울 봐봐. 아니잖아. 아니잖아. 형님 다 됐어요. 그리고 오늘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왜? 미스살이 너무 안 멋지잖아. 시안이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야 그게. 미스살이. 어? 아, 뜨거워. 이 선생님? 응. 이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길잖아, 시안이는 머리 짧잖아. 아빠는, 아빠는 잘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멋있게 해달라 그러자. 아빠처럼 얘기해. 선생님 멋지게 해주세요. 멋지게 해줘요. 시안이 멋지게 해줘요. 전문가의 손길로 변신해 가는 시안이. 기대되는데요. 아빠처럼 해주세요. 아빠처럼 해주세요. 와, 시안이 멋있어진다. 아빠가 할 때랑 훨씬 다른데? 시안아, 너 지금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너 어느 때보다 진지한 거 알아, 지금? 하나, 둘, 셋. 멋진 꾸기와 빠기. 스타일 변신 대성공. 사장님, 여기 근처에 맛집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게 있나요, 근처에? 여기 빈 건너에 이집트 고향식 같이 만듭니다. 아, 맛집이에요? 거기 우리 맛집으로 가는 거예요. 맞지? 고고고. 가자. 고고고. 가자. 어, 근처. 어, 여기 길 건너라 그랬어. 여긴가 보다. 네, 이거. 어, 여기네. 가자. 어, 보양식. 가자. 고고고. 시안아, 시안이 이거 하나 먹을까? 이거 샐러드인데 여기, 여기 나라 음식인가봐. 이거 하나 먹자. 음, 예쁘다. 왜? 왜? 한국말 할 수 있어? 조금 있어, 조금. 다행이다. 이 집도 보양식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보양식. 메인 메뉴. 네, 메인 메뉴. 메인 메뉴. 레커멘트. 네. 스파이스? 네. 스파이스? 네, 스파이스? 베이비 괜찮아요? 베이비 괜찮아요? 베이비 괜찮아요? 나 괜찮아, 키츠 괜찮아요. 이거 하나 하고. 원, 원, 앤. 고양시. 오케이. 맞바랑 마지막 코스야. 이태원, 이태원 데이트 마지막 코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주 가지는 거야, 남자끼리. 알았지? 어, 왔다. 코머스. 코머스? 코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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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네. 뜨거워? 뜨거워? 이거 뭐예요? 옥수수예요? 옥수수 말고요. 맛있다. 그럼 시안이 이거 먹어, 이거. 귤, 귤. 어? 건강해지는 맛이란다. 건강해지는 맛이지. 왜? 왜? 건강해지는 맛이잖아. 무슨 맛이야? 어? 맛이 이상해. 다 잤어. 우와. 우와. 같이 먹으려고 했잖아. 우와. 같이 먹으려고 했잖아. 그래. 램. 램. 램의 달인. 어, 램의. 램의. 램 다리. 램 다리. 어, 램 다리. 양 다리. 비주얼만으로도 군침 도는데요. 이거 같이 먹어. 같이 먹는 거야. 뭐? 아빠 먼저 먹어볼게. 이야, 이집트 보양식인데 이게. 우와. 시안아. 네. 우와, 진짜 어떻게. 진짜, 와. 아빠가 먹어본 음식 중에 진짜 손꼽히네.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야, 수아 누나 있잖아. 수아 누나 있으면 너 이거. 끝나. 먹지도 못해. 이렇게 하고 이거 먹어. 아, 진짜 멋있다. 시안이. 엄청 크겠다. 맛있지? 너무 맛있어. 시안이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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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우리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이 나? 어? 이거 근데 누구였 거지? 이거? 이거 저거잖아, 시안아. 아, 이거 이거. 아. 어. 어. 그. 손사탕이, 손사탕이. 손사탕, 손사탕, 손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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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손? 손사탕? 손, 손 아니고. 손. 손. 어. 그다음에. 사, 탕. 빨리. 손사탕. 아, 소사탕. 남겼으니까 싸 달라고 하자고. 위치랑만 먹었으니까. 사장님! 이거 포장해줘요. 포장해줘요. 우린 이제 밥 먹을 시간 끝났어요. 아빠는 맨날 너도 안 좋아. 넌 하루에 미세를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 우린 그러지 마. 아빠하고 엄마 양 중에 누가 해봐. 우와. 날을 기다려야 돼. 마지막으로 토타하고. 토타하고. 밖에 나가요. 우와. 대단하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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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